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는 연명치료하지 말자 김수환 추기경님이 연명치료 안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하느님이 나한테 마지막의 죽음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우리는 신부님 목 구멍 안 뚫기로 했다 그랬더니 사전 동의서가 있냐는 거예요 연명치료 사전 안 하는 동의서가 있냐는 거예요 말만 했지 동의서는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구청에서도 귀양 아직도 할 수 있다니까 목에 구멍을 뚫자고 뚫는 순간 내가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뚫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곧기 끊었을 때 가만히 있을 땐 편안했는데 이게 목에 구멍에 주스를 넣어주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잘못 넣으면 석션을 해야 되고 주사기로 다시 넣었다 뺐다 폐렴이 걸리고 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싸야 되고 그래서 존엄사 선언서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게 살인이다 뭐 이런데 이제는 됐어요 존엄사 선언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나도 이걸 쓰고 주고 써 놓으세요 아예 평화방송에서 자막을 내보냈어요 받아 적게 존엄사 선언서 나는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나 사망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가족과 친척 및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희망을 남깁니다 이 선언서는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이것을 파기하든지 또는 철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밝힙니다 1. 나의 병이 현재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상태이고 이미 사망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헛되게 사망 시기를 연장시키는 일체 행위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완전히 노안으로 죽을 때는요 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병원에 가도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대잖아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을 때 굳이 막 반을 꽂고 막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지막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때인데 새벽에 막 사하정안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신부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곱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약을 많이 쓴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죽어요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그렇게 강남 성모병원에서 갔는데 그 부들부들 온 침대가 흔들리게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명치료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나의 병이 현재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상태이고 이미 사망 시기가 가까워져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헛되게 사망 시기를 연장시키는 일체 행위를 거절합니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단 이 경우 나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실시하십시오 그 때문에 마치 마약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시기가 빨라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면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 대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 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해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을 때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단 이 경우 나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으로 실시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망 시기가 빨라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수개월에 걸쳐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일체 생명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소호흡기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식물인간이 됐는데 이상 나의 존엄사 선원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의 희망에 따라 행하신 모든 일들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과 자신에 대한 많은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삶 껴안기, 죽음 껴안기, 자신 껴안기, 행복한 노년의 삶, 신앙 생활과 지구의 환경에 이르는 이야기 주제로 강연하십니다 신부님은 한 번의 강의를 위해 20여 권의 책을 읽고 원고를 작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영상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죽음에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임종의 고통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시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아니 죽음에 대한 배움이 있다면 내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지내며 무엇을 먹으며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 자신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끝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재치있는 유머로 명쾌한 해답을 들려주시는 황창현 신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이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질라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태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요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줘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까지 달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두 시간 세 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신부님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너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곧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곧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곧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곧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곧기를 끊으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병자 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곧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래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야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이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 하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래요 목에 구멍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나이에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왔을 때 목에 구멍 뚫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나오고 평상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연명치료하지 말자 김수환 추기경님이 연명치료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하느님이 나한테 마지막의 죽음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우리는 신부님 목 구멍 안 뚫기로 했다 그랬더니 사전 동의서가 있냐는 거예요 연명치료 사전 안 하는 동의서가 있냐는 거예요 말만 했지 동의서는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구청에서도 귀양 아직도 할 수 있다니까 목에 구멍을 뚫자고 뚫는 순간 내가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뚫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곧 기 끊었을 때 가만히 있을 땐 편안했는데 이게 목에 구멍에 주스를 넣어주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잘못 누르면 석션을 해야 되고 주사기로 다시 넣었다 뺐다 폐렴이 걸리고 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싸야 되고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친구는 2년째 목 구멍 뚫고 이러고 있대요 2년째 목에 구멍을 뚫고 계속 주스만 받아 먹고 누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돈 아까워서 못 쓰는 할머니들이요 마지막에 병원비로 다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비로 그 돈을 마지막에 다 쓰고 우리나라 마지막 의료비 중에 20%가 마지막 15만 명 죽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고 가는 돈이야 10일 사이에 연명치료 때 다 들어가는 거 그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연명치료 하겠다고 그 마지막에 90살에 3개월 늘려서 뭐 하려고 마지막에 90살에 3개월 늘려서 뭐 하려고 마지막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목에 구멍 뚫지 마세요 연명치료 하지 마세요 영국 이코노모스티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티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지 지국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 죽을 때가 되면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죽으려고 하면 그래요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 하면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게 죽어가네요 1년에 우리나라가 25만 명이 죽는데 15만 명이 아무 희망도 없는 연명치료 10일 동안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동안 국민 의료 재정의 20%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10일 동안 국민 재정의 20%를 다 쓰고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본인도 괴롭고 남아있는 자식도 괴롭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들 쓴 돈까지 쓰고 죽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때인데 새벽에 막 사아조간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신부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곱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약을 많이 쓴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죽어요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그렇게 강남 성모병원에서 갔는데 그 부들부들 온 침대가 흔들리게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명치료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2015년 1월 7일 오늘로 내가 해놨어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그래서 한국조놈사 사전의료 의향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그럼 프린트해갖고 해놓고 도장 찍어놓으면 얼마든지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곱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 하고 찾아볼 곳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은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날에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인연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잔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 했는데 목요일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니가 나머지 다 해라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좌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 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근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사락이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꽂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일 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친한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그거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그대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 하면 이놈은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사진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똥 모자를 쓰고 곤방대를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망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망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래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스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센시하고 신부님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은 그걸로 끝이라고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 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그런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나서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 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서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차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완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떠나서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죽고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상태 있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저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야 여러분들 나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도 영정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 하면 막 순놈하기 1보 직전에 엄마 영정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하해갖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렇게 하고 저렇게 죽나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예뻐요 지금 보면 다 예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수상한 그녀에서 나무니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잖아요 사전 동의서도 써놓고 연명치료하지 않는 사전 의향서도 써놓고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미리 죽을 때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 대 이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어서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요 뼈가 빠지게 그런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했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소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소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서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서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헌금 봉태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서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죠 할머니들이 깜짝 놀래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 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 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먹으로 가지 배타로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영월에 도와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이 천만 원은 신부님 미사드릴 때 성장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그걸 해갖고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천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1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30번 위령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아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신부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죽을 때 연명치료하지 않고 내 영정사지는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해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놀아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이 끼어갖고 황금 연휴야 2017년 2017년 이래봤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황금 연휴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지만 계속 황금 연휴잖아 지금 계속 앞으로 50년 동안 황금 연휴 황금 연휴 근데 어쨌든 우리 생태 마을에 매년 저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받냐고 중학교 3년 때부터 받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저기 뭐야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운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고 한 5년 모아고 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20명이나 모였는데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 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느님한테 봉헌한대요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보좌신부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걔네들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만 가느냐 하면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천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서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 여러분들 가서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0.7년 곱하면 6,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1년 1년 천만 원 써요 1년 천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대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1년 가서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좀 그 아름다운 데 가서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아프리카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자 마지막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황창현 신부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삶에 대해 현자와 같은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면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불행하게 죽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죽음학이라는 강좌도 있고 행복론이라는 강좌가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 그 의미를 미리 배우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어떡하면 행복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종 시기가 되어 인공으로 음식을 넣어주는 인공 영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에 구멍 내어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생명을 연장하는 수술 행위를 하는 것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환자를 돌보는 어느 요양보호사의 말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구멍을 통한 인공 영양과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환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에 줄을 주렁주렁 걸치고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생명 연장을 위한 고통을 받으며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 임종을 맞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이런 시술을 한 임종 시기에 환자들의 고통스런 생명 연장술을 보면서 자신이 임종 시기가 되면 목에 구멍을 뚫는 삽관은 하지 말아달라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보호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할 때 이런 상황을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불행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준비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와 배움이 없다면 임종의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의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마지막 임종의 방법으로 음식 섭취를 끊으면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오면서 황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시간의 흐름과 죽음에 대한 좋은 글을 공유해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없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부터 먼저 하라 누구나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 이해인 수녀처럼 빨래줄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놓고 노을에 물든 모습이 연상되는 멋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배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체험을 해본다면 삶에 대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